아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휴이지멘션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또 깔끔하게 제가 직접 영화의 주인공까지 되면서 엘리베이터 버튼 아주 멋있게 성공했습니다 얘가 막 편집실로 들어갔는데? 작품에 혼을 쏟고 계시는데? 머지않아 내 아트가 완성된다 제발 방해하지마 편집중이니까 그러면 이거 나중에 영화 만들어진 거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오케이 오케이 빨아들이지 말고 저의 영화배우 데뷔자 나중에 한번 살펴봅시다 바로 한번 이동해봅시다잉 오잇 딩동 오우예! 구축! 바로 구축 올라갑시다잉 오예 어? 아니 뭐? 뭐야! 왓! 어? 너? 휴냥이야 이거? 아니 휴냥아 유령으로 변한 휴냥인데 그 내 엘리베이터 콜박해버렸어 에반데? 야 휴냥아 뭐야 너 일로와 짜식 이거 레전드네 일로와봐 오마이갓 저기요 박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령냥이 녀석 2층에 유령냥이야? 휴령냥이네 휴령냥이 아 지금 휴령냥이 예 저의 진정한 휴냥이가 아닙니다 그 보니까 보스가 길들이고 있는 야옹이거든요 오오 여기 발자취를 남겼구만 이 자식 이거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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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리리리리리리 어? 여기 숨었구만 휴령냥이 빨리 잡자고요 어디갔어 어? 없다는 이런 잔챙이 상대할 틈이 없어요 어이? 이리와 일로와 휴령냥이가 어어? 이리와 도망은 잘 치네 이 자식 이거 칠칵 이리로와리로와 오오메오메오메오메 아야야야야야야 휴령냥에 진정에 ok ok 왔다갔다 하거든요 제가 알아서 할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박사님 어딜 도망가 에이 짬냥아 사라져라 내놔 어? 꼬리 또 꼈다 아 또 빤소리나네? 가만있어 잠깐만요 짬냥이 이거 오늘 참교육 시키고 어? 이리와 이거를 구이지가 해줘야되나? 삐리리리리리리리리리 자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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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찰칵 아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아우 겁나 귀찮게 어어 아예 사라진겨? 에? 오마이갓 아니 짬냥이 뭐야 도대체 박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됩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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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이씨 이거 아이씨 이거 지금 쓰레기통에 영혼이 깃들었거든요? B로 잡아야될거 같애 이거 보아하니까 여기다 던져가지고 그대로 빨아들인 다음에 맥쥐기 찰칵 잠깐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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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잡아뜨린 다음에 뭔가를 일단 하긴 해야되요 이건가? 아이씨 이거 맞네 맞네 정체를 드러내라 이 자식아 좋아 쭉 쭉 빨아들어요 아이 맞아 영혼이 저기로 들어간 거니까 스킬에서 얻으면 되는 거였네 자 바로 7층으로 내려갑시다 어딨냐 휴령냥이 곱게 잡히죠 어차피 너는 잡힐 운명이야 아 여기 있을 법 한디 여기가 아닌가 좀만 내려갑시다 이게 저 하나하나 지금 샅샅이 좀 뒤져봐야되거든요 제대로 안 뒤져본 방이 있는 거 같아서 거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아까 제가 제대로 안본 거 같거든요 어 여깄네 이 자식 이거 오케오케 오오 찾았다 찾았다 일루 와 찾았다 이놈 찰칵 일루왈루와 오오 마이 갓 자 또 뒤를 노리겠지 공격하면 으아 찰칵 이번엔 도망 멋진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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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나 본데요 세번이네 이렇게 해야돼 아 성가시네 진짜 이거는 같이 또 땡겨야되나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 거 같아요 아 오케오케오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물이 나오는 거 아냐 밖으로 나와임마 찰칵 SA expensive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에요 뒤돌아했을때 에 은 아잇 lerweile 스讲 어~~ 교룡냥이 이제 진짜 끝을 볼 타이밍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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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리 와 이리 와 또 도망가?? 어디 갈라고 이거 일단 엘리베이터 버튼만 냅다 내뱉고 도망갔네요 어찌됐던~~ 어우.... 9층 얻기가 제일 빡센 것 같아 어째 9층은 또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요령 자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몇 층 안 나왔어 자 9층 독창 이번엔 또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 거야 뭐야 이번에는 뭐 박물관이 살아있다 뭐 그런 컨셉인가 여기 뭐 시작 파트 약간 쎄하다 와ここ에 공룡 화석도 있고 이어 잠깐만 이걸 어떻게 꺼내야 되나 돈 줘 돈 돈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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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어어어 어어어 으아아아아 전둥칠 때마다 바뀌었어 모양이 방금 모여 딱 봐도 느낌이 쎄하지만 뭐 가봐야죠 어쩌겠어요 아하하 스읍 어 잠깐만 또다름? 키노피오가 여기에 또 갇혀있네? 어 얘 일단 구해줘야겠죠? 나와 키노피오 어 오 Platform 어 뭐야 어 그러면 그렇지 어림도 없지 그렇게 쉽게 구할 리가 없지08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 힝 우우우아~~~ 아우 뜬금없이 본수짝이네 이거 who 이거를 당겨서 fout accurately 잠깐만요 아 알겟다x3 이거를 먹여줘 그 다음에 땡겨서 다시 그대로 땡겨서 발사 뿡 아프지 나와 기호 나와 어어 티라노 티라노 구성률 에바요 발사 물고있는 상태에서 뭐 뭐에요 뭐 다른애를 물어야 되는데 잠깐만 구이지로 어그로를 끌고 이거 물어 이거 물어 물어 그거 물어 맛있는 구이지에요 맛있는 구이지에요 여깄어요 맛있는 구이지 발사 나와 이거 언제까지 거기에 박혀있을거야 으삒 harmon 나랑 봐 싸우좌 임말 akl 어 partnering 엄청 지저vern 이제는 또 어둡 diagn 동료 dial 완전 지금 포기 любов 이거 물고 또 보아하니 일단 얘를 구이즈로 어그로 좀 끈 다음에 이걸로 그대로 날려버려야 될 것 같아 아 아파 아파 어그로 안 끌리네? 어그로 좀 끌어봐 야 나 죽겄다 나 죽겄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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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자 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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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발사 자식아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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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어 어 저 매치기 에반데 뿌어어어 호호 오호호 키라가 무서워 요호 저 꼬리 흔들어 제낄 때 마시지 인마 어딜 들어와 잘가세여 야 야 무슨 유령이었길래 이렇게 빡셉니까 티라너가 자식 정체를 드러냈구만 원시인 유령이여? 꼴딱 생겨줄게 일로와 딱 들어와 오오 오우 야 이게 자아 2페이지 넘어왔어요 이번에는 또 어떤걸로 해야될까요 따아어어 와아 야 얘도 좀 강력한데 옅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찰칵 찰칵 야 얘는 또 어떻게 잡아야되나 공략법을 좀 찾아봐야될거같아요 얘도 구이즈가 어그로 끌고있는 사이에 해야되나 빠우 아 이때다 아 저때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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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저거 내리 찍을 때 바로 찰칵 찰칵 해야됩니다 으아 이때 찰칵 일루와 일루와 형 지금 화가 잔뜩 났다 이야쓰 가만히 있어 원신 유령아 공격법 별거 없네 그냥 너는 빨아먹혀라 며층며층며층 액자가 나왔군요 어욫 예 키높이오 이번에 구애발 Maori 나와 떠잉! 퍼랭이 키높이요? 커요거 못 써봐 야 걱정마 이 휴이지님이 다 처리했어 쫄거 전혀 없어 어 야 너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고 있었네? 줘 몇 층이지? 아기야기 지하 2층이요? 오 피노피오군을 구출했구먼 어 루이즈군이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해주겠나 야 인마 너 있을때 없이 갇혀가지고 어 인마 얘 이거 에반데 3,2,1 발사 유후 개꿀잼 이거 빨아다니는거 보니까 원래는 얘로 뭐 이렇게 하는거 방법 있는것 같은데 아 이걸로 깨는건가? 너의 용도를 찾았구먼 그래 형이 구해줬는데 이 정도 일은 해야지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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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그 빨간 놈보다 쓸데가 있는데 자 다음 어디냐 키버피어도 보내주고요 먼저 내려가있어 이따 봐 어후 힘들었다 이 상황을 또 지켜보고 있던 호텔 사장과 휴령량이가 저기 있었구만 어림도 없지 이 정도는 당하지 않는다 휴지멘셔 이제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거기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다가가고 있습니다